한번만 더 써라 어? 아이씨 이거 안되겠다 비싼 기도 제가 바돌라 한다고 봐주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냥 제 얘기를 아예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자기 플레이를 하세요 오늘 첫 경기에 들어갈게요 제가 C등급이라 해서 몇 승 정도 할지 한번 볼 거거든요 이길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날씨가 참 더워요 요새 오늘 좀 더 더워졌던데 짜증을 누가 짜증을 내놔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짜증이 뭐죠 게임하면서 짜증이 안 나요 참 짜증이 좀 나야 되는데 짜증이 안 나니까 게임할 때마다 참 즐겁다 맞죠 여러분 저는 짜증이 좀 나고 싶은데 짜증이 안 나니까 어? 거하니 치트 라구요 거하니가 치트 인가 하하 자 고루 상대로 헤비디는 그냥 포로가 치트죠 자 갑니다 내가 잡았는건 안잡히나 이거 아 장난같이 또 장난같이 한다 아 무슨 가내줄지 아 여우리님 그린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랑 기를 좀 빨리 채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박차 늦으시네 가드유지 여러분 누가 아니 알겠어요 가드유지를 저도 씁니다 그러면 가드유지 쓰기 있나요 좋다 나도 쓸게요 가드유지를 누가 안쓰고 싶어서 안쓰나요 가드유지 씁니다 가드유지 씁니다 가드유지 씁니다 아이고 에러 안나가 이거 한번 두번 세번 또 골라 하하하하하하 한번 두번 세번 나오나 빨리 바로 나오나 빨리 바로 야 나오나 다시 나오나 아 이쪽은 아니다 됐다 됐다 시간이 없네 안가면 그만 하하하하 안가면 그만요 안가면 하하하하 안가면 하하하하 아 아 아이 가드유지 씨 흐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드유지의 약점 여러분 한 번 아이씨 봐주지마라 했어요 지금 아 뭐하는거 you 아 역...참나 역가드로... 참...톡톡 톡톡이다 좋다 갈 필요가 없어요 안가면 그만 안가면 그만 어디 보고있나 하하 한 번 더 시간이 없네 수랑 됐다 패턴 오늘 바꾼겁니다 여러분 지금 패턴 다른데 평소랑 패턴 바꿨습니다 패턴 다른거 보이시죠 완전 지금 다른 패턴을 하고 있는데 가만있으면 잡아요 거풍 오오오오 거풍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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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개 하하하하하하하하 가만있으면 잡지 수오랑카 아 참 진짜 그니까 안 봐주고 여러분 진지하게 제대로 딱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방금 진지하게 했잖아 인정하세요 인정해야죠 장난을 치지마라니까 그러니까 장난을 치지마라니까 진지하게 합시다 이제 야 캐릭터 좋은거 했다 죽겐갑다 좋아하는 캐릭터를 또 3개 해줬네요 거잡이지 뭐 각이 각 가드 위주를 제발 해줘요 거잡 자 저거 뭐하는 사빠 자 가자 아 아 이거 두번되나 이거 저거 아이 뭐냐고 저거 컷 좋아 장품은 반사가 안 되는 하하하하 장품은 반사가 안 되는 장품은 반사가 안 돼 버리는 메롱하다가 바로 그냥 장품 먹지 뭐 바로 먹어요 매운맛 매운맛 응 아 에이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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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나가냐 이거? 수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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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ments 아... desde 진지하게 하세요. 이거 지금 오깍 가잖아요. 저 바로 끕니다. 오깍 가면 바로 꺼요. 잘못 눌렀다. F3번 한번만요. 갑니다. 웃을 시간 없어요. 지금 오깍 가면 바로 끕니다. 진짜. 그게 계속 맞냐? 뭐야 이거. 후랑카씨. 하하.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바그. 아 잠시만. 아. 아. 뻔하다. 뻔해. 자. 굴러줍니다. 여기서 독타. 안 봐주니까 숨을 못 쉰다. 잘 쉬고 있습니다. 예. 무슨 소리죠? 핫. 귀신. 고맙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선무 CLICK.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정리하였던 것 길을만 방야되올 것 근데 분명히 가주지 말아야겠다 아 나이씨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나 줄상을 때리고 싶다 줄상 갓 갓 2대2 가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3대2 나온다고 2대2 오깍 가면 3대2 나온다 했습니다 자 갑니다 끈다 했다구요? 언제요 제가 다른 방송 보다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2대2 가면 오깍 가면 하는거지 뭘 꺼요 거기는 이상 얘기를 하시네 2대2 3대2 3대2 형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3대2 3대2 이겨버리면 돼요 이기면 이기면요 여러분 이기면 다 필요 없다 아싸 아싸 됐다 기다려 갈 필요가 없다 하단 시간이 없네 하하 바로 굴러주고요 하하 굴러버리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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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Hollow 위 레디 고 하 각 각 각 각 합 아이씨 뉴 이 유튜브로만 보던 드 역전패를 생방송으로 보다니 카메라 여停 난 이끄야 지금 아한 콩쿠르를 아이씨 신났지 아주 한번만 더 쏴라 아이씨 이거 안되겠다 피살기도 아이씨 아 featured 자 astronomers 준비됨 아이씨 아이씨 안뒷 아이씨 뭐 아이씨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